아무것도 없구나 떠도는 괴물 이거 갈고 무기 갈까? 무기 갈아 차라리 기계 소환을 못 잘라 이러면 더 좋네 가보자 너에게 충격하겠다 주술 싸면은 주술 싸면은 괜찮아 내 다른 기계들에게 공격력을 2부여한다가 만약 유지됐으면은 할만했을텐데 기계가 없잖아 잘 calculations 무기 갈까? 모든 기계가 없을텐데 무기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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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먼저 쳤진다구요! 이러면 이분도 지금 미래에 한번 팔았죠? 도발 하나 더 가지라! 가지라! 덫 침울 비겼고 침울 한 번 더 있네? 이겼고 침울 끊기라기 시간 없어! 알겠습니다! 개운함 오늘밤 오랫동안 잊힌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자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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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